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다 좋다 그치 뭔가 안정감을 주는 동굴이 다 동굴이다 여기가죠 좋습니다 동굴에 사시나봐요 예? 아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약간 좋으셔서 동굴이야 동굴? 네 동굴에 사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왜 이렇게 아이디가 뭔데? 무슨 스킬이야? ASS 좋아요와 구독 아이디가 뭔데? 아이디가 뭔데? 무슨 스킬이야? ASS 아이디가 뭔데? ASS 아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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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뭐예요? 아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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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조금 더러운 거긴 한데 네 그냥 한 거예요 왜 웃는다 왜 웃는다 아 똥꼬야? 동굴 뭐지? 무슨 뭘 킬이지? 아니 모르셔도 돼요 진짜 궁금해요 아니 아니요 모르셔도 돼요 이건 ASS 이게 뭐지? 재미있게 한 아이디라서요 네이버에 찾으면 나와요? 네 나오긴 할 건데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렇지? 찾아봐야겠다 아니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럼 그냥 알려주세요 동굴 아니에요 아이디? 아니 이게 동굴 에 아니요 애쏠이란 말 알잖아요 그 영어 그 욕 중의 하나인데 무슨 뜻이지? 더 궁금 안 알려주시니까 더 궁금해요 애쏠이란 게 이게 똥꼬라는 뜻이거든요 네 똥꼬를 킬한다는 건가요? 아 그렇죠 똥꼴 킬러? 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미지가 좀 더러울 것 같아서 아아 제가 앞에 가면 안 되겠는데 흐하하하하 에에 에에에에 그래요 차라리 2번 핑크 쪽으로 가죠? 어 아아 아 아 한명 한명 더 있어요 기존사기 어? 조심하세요 한명 더 있어요 왔다 어 그거 먹어봐도 되겠다 그거 드세요 하하 아 이분 저희 반숲까지 벗겨먹으셨네 아이템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욱 총소리 방금 나서 우리 여기 갑시다 1번 핑으로 갑시다 1번 핑 네 아 왜 자꾸 제 뒤로 가요 하하하하 아 1번 핑 가요 1번 핑 오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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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려구요 제가 따라가야죠 그냥 뒤를 뒤를 가야죠 하하하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신경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캐릭터도 뭐 좀 좀 그런거 해가지고 와 그래요 하하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앞에 또 털려 오 으악 으악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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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이 없다 잠깐만요 앞에 있네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나오네요 앞에 집에 집 뒤에도 하나 있구요 죄송해요 와 양가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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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수 야 다 됐다 목수 창 창 창 혹시 스트리머 아니시죠? 저요? 네 아니에요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본 거 같기도 하고 누구 거 많이 봐요? 여성분들은 잘 안 보긴 하는데 어 근데 목소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맞는데 어 맞는 거 같은데 제가 아이디가 아 걸 뽀님 아니면 월맨님? 그래도 보긴 보시나보다 걸 뽀님 같은데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스트리머 아니고 BJ 걸 뽀입니다 똥꾸멍님 똥꾸멍 킬러니 저기요 아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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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말이 없으세요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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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갑자기 왜 말씀 안하세요 죄송해요 내가 너무 크게 웃었나? 똥꾸멍님 똥꾸멍 킬러니 똥꾸멍 킬러니 어떡하지 아 예예 이제 되네요 마이크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꿨어요 화나서 말 안 한 거 아니죠 아 당연하죠 아 저 깜짝 놀랐어 장난쳤는데 갑자기 말 없으셔가지고 어 친구들 자랑해야겠다 그 같이 하는 배그 가끔 같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자랑해야겠다 그 친구 아이디 뭐예요? 어 그 친구는 특수분자로 해가지고 제가 어디 기억을 못하겠네요 하하하하하하 어 총소리 어딨어? 예 울려주시면 제가 네 제가 보고 제가 네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저 보이죠? 445 예예 오 오네요 오네요 난 엄폐를 껴야돼 엄폐를 딱 끼고 네 두명 오 파밍하네요 걸어갑시다 나이스 하나기절 하나기절 집에 갔다 집에 갔다 집에 들어갑시다 고고고고 거기 집으로 집으로 저거 찾지말고 오오오오rei 다른데에서 쏘네요 왼쪽에서 쏘네요 오케이 이 것 80방향 이었거든요 여기를 취킨 놓이긴다 어렵겠다 여기에 분명 일반 에이스로 ㅋ 저도 General 저는 그럴 말씀하지마세요 아하하하 알겠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왔다 왔다 붙었어요 오 앞에 하나 오네요 몇대 맞췄어요 근데 안죽었네 오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옆집 앞에 지붕이 있었어요 오 깜짝이야 오 쓸뻔했어 뒤에 한 명 남았어요 연막쪽에 연막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연막으로 들어가요 안돼 오 안돼 안돼 어디 어디 들어가 들어가 이거 연막으로 왼쪽 연막으로 들어가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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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아 앞에 연막으로 들어가요 못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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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린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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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꺼진다고 못살려 보기 왜 들어가는데 연막으로 들어가냐 연막으로 오르몬 네에ㅏ어어어엏 에허허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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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치킨보다 더 재밌었다고 잘 흘리고 싶어